네 심장입니다 아휴 오늘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지 정말 기대된다 기대돼 진짜 몸뚱아리 옵니다 몸뚱아리 야 우와 이 레스토랑 시설 좋은 거는 여전하네 그나저나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어 뭐야 아 세팅 안 해놓으면 어떻게 예약한 지가 언젠데 저기요 네 아 제가 예약한 지 그 2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세팅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는 우와 손님 지금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짠 오빠 나야 오 오 오 오 왔어 왔어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치 이 레스토랑이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어 근데 여기 누구랑 왔었어 뭐야 아 오빠가 여기서 옛날에 알바 알바 있잖아 여기서 아 나도 아 그래그래 역시 남자는 애드립이 생명이야 어 뭐라고?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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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빠 마늘빵이다 이것 좀 먹어봐 이 마늘이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 아이 언니 애 꼈어 아야 안 먹어 안 먹어 오빠 혹시 알아 방금 먹은 마늘빵이 오빠 몸속에 있다가 힘이 필요한 순간에 막 도움이 될지? 나 알아 오빠는 이런 거 안 먹어도 그냥 너 딱 보면 힘이 막 솟아 진짜? 지금 이 순간에서 너무 설레서 심장이 막 터져 죽을 것 같아 심장이 얼마나 뛰는 줄 알아? 너를 향한 이 열정 이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을 누가 비웃을 거야 우와 아 진짜 아 맞다 나 오빠한테 줄 거 있는데 짠 이거 우리 앨범 야 이거 언제 다 모아놨어 야 옛날 생각난다 우와 그건 오빠 대학교 축제 때 그 무리 올라가서 춤춘 거 그거잖아 이걸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막 끄면서 온몸에 세포들이 막 살아 숨쉬는 것 같아 오빠 이때 진짜 웃겼는데 이거 무슨 춤이었지? 아 그 춤 뭐였더라 그 춤 그 춤 복고 댄스 왜 그러게 만들어? 그거 대박! 뭐지? 자 이제 우리 밥 먹어볼까 저기요 네 주문하신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조심 좀 하시죠 진짜 내 김 들어봐 이거 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날 두고 바람에 펼 수가 있으니 나쁜 자식아 이제 우리 진짜 끝이야 끝 혜지야 혜지야 오빠 여기 이상해 빨리 가자 잠깐만 오빠 너한테 줄 거 있어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네 발밑엔 장미꽃잎이 가득할 거고 엎질러진 물은 최고급 와인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린 주변에 우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겠지 이 말을 오늘 꼭 하고 싶었어 나랑 결혼해 줄래? 오빠로니 지금 친구들 좀 막 부를까? 아니 밤새 단투리! 우와! 아싸 차! 야야야! 야 너 왜 나온 거야? 이래 봬도 난 마늘이야! 힘이여 서서라! 렛츠 고 고! 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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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! 뭐야? 야 웅재현이 우리 왜 기 힘들게 하는 거야? 남자의 심정이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